내 아이가 보는 티비 레오빵 하하하하하하 뽀로로와 친구들을 섬에 가둬놨지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시지 하하하하하 사고 발생 사고 발생 뽀로로와 친구들이 섬에 다쳤대 어서 가서 친구들을 구해줘 살려줘 살려줘 도와줘 무서워 어서 우리를 데리고 와줘 어떡해 우리를 구하러 올까 우리를 구하러 와줄까 좋아 출동이야 나도 출동 좋아 나도 출동이야구 퐁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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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을 Vernon 살려줘! 살려줘! 소아줘! 무서워! 사우만 이거를 업을 올 것만 같아. 으아악, 우린 잡아먹을 것만 같아! 너희가 잡아먹겠다 얘들아 우리가 왔어 이제 우리가 너희를 구해줄게 어선타 쩔이크 야호 헬리 놓아줘 고마워 폴리 로이 그리고 헬리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우린 무서워하지 못했을거야 고맙긴 너희들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나도 정말 정말 고마워 정말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우린 정말 우세공원에도 끔찍해 너희들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잡았다 따라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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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